SK가 소카 말레이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. 소카 말레이시아는 SK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. 소카와 합작법인으로 설립해 2020년 추가 투자로 최대주주가 됐습니다. 소카 말레이시아는 현지업계 1위 기업으로 점유율 90%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인터내시아 시장에도 진출한 상태입니다.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동남아를 선도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방침입니다. 앞서 SK는 소카와 그랩, 프로, 오토노모 등 지역 차량 공유 및 모빌리티 기술 업체들의 투자를 지속해 왔습니다. 각 업체들이 상장도 본격화하면서 높은 투자 수익도 기대됩니다.